아, 새로운 작가 누가 없나? 보아하니, 깐깐한 성격에 말은 맞지만 막상 자기 속얘기도 안 할 것 같고 널 혼자 있는 거 보면 이 사람 친구도 없을걸 한마디로 피곤한 타입, 맞죠? 저, 주편집장? 네, 맞습니다 영호, 너 현준이 기억나지? 나죠 커플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설레었는지 싱글인 나는 내일이 설레고 내일이 축제다 안녕하세요 아주 귀엽단 날이지 나도 밀떡이라는 걸 좀 해본 거지 여자는 직진이지 내가 자꾸 뒤로 직진을 안 해 근데 선배는 진짜 연애 안 할 거야? 나랑 딱 맞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첫사랑 한 번 써봐요, 재밌을 것 같은데 혼자가 좋다는 사람이 남일을 왜 이렇게 혼신만 하네? 어쩔 수 없어 홍미나 작가님 온 거 알아요? 지금 어딨는데? 그놈의 신비주 얼굴이나 좀 보자 늦게 날 기억하지는 말아줄래요? 지울 수 없어 그냥 ! 복화 주셔야죠 옙, 예리가 가지고 있어 한글자막 by 한효주